친구는 복화 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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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fun fun 뜻은? fun учer fun fun 선생님이 소리하고 뜻하고 연결시키라고 했을텐데 연결이 아직 안됐나요? 뜻은 모르겠어 와우! ㅋㅋㅋㅋㅋㅋㅋ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하나, 셋, 하나! 소리좀 볼까요? ㅍ! ㅆ! ㅍ! 앞에서 ㅍ! ㅣ! ㅣ! 우, 어 중에서 어 어 됐죠? 근데 뜻은? 재미였습니다. 재미있는 이걸 연결해야되요 넝? 넛 넛 뜻은? 경호가 경호하려 땅콩 하나씩? 넛 어 어 합쳐서 유는? 유 중에서 어 어 오케이 그 다음에 호그 호그 하나씩? 어 어 그 합쳐서 호그 호그 뜻은? 안다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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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먹 먹 그래서 무 어 어 어 어 그 쥐 그 그 쥐 중에서 그 그 뜻은? 머그 머그 짱이고 커피 마실 때 무슨 머그 짱이라고 하는데 오케이 보기 복 벗 벗 하나씩 윽 벗 벗 벗 벗 벗 벗 벗 어 준호 다 했어? 네 음 잠깐만 어 뭐라고요 소리? run 하나씩 r o n 합쳐서 run run 뜻은? 달리다 t다 달리다 run run 쓰기 r u n 오케이 이런식으로 연습하고 있지 집에서도? 네 읽고 뜻말하고 뜻보고 소리내고 써보기 한 세트 네 계속해서 어 호프? 합 에? 합 뜻은? 합 합 합 아 피곤하다 피곤하다 피곤하다요? 아닌데 한 발로 깡총깡총 뛰는건데 깡총깡총 뛰다 합 합 쓰기 h o t 핫이야 핫 아냐 핫인거 같은데 네 네 으 으 으 으 그래서 소리 c c 소리나지않나 sh c 소리나지않나 소리않나 쇼 샤 샤 샤 하나씩 치 쑤 쑤 소리나는건지 했다 네 아 아 합쳐서 샤 샤 뜻은? 샤 음 쇼핑 가게 쇼핑하다 샤 가게 쇼핑하다 샤 샤 뜻은? 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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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o p p 뿌리 샤 샤 샤 샤 오케이 계속해서 목 목 맙 맙 즈恋 삯 아 모프 不能 이거 이거 어 아 프 앞서서 머프가 아니고 마프 뜻은 마프가 아니고 마프 뜻은 대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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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엠 소리를 생각하면서 글자를 떠올려보세요 소리내봐 영어로 소리를 내봐 일단 소리를 내봐 일단 마프 그러니까 글자는 엠 오요 피요 소리 마프 마프 소속에서 컵 소리 어 어 쓰이는 뜻은 자르다 자르다 컵 컵 컵 컵 컵 오케이 소리 어 어 어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지금 가만 보니깐 여기 유하고 오가 계속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유가 유우어 중에서 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오아가 중의 뭐 되고 있어. 하 하 하 하트 그래 하트 하나씩 에이 하 하 하 합쳐서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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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? 뜨겁다 뜨겁다? 하다시 아닌데 어떤 시인데? 어떤 뜨거운 뜨거운 암는데 뜨거운 하트 쓰기 H O T 소리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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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소리 다트 다트 하나씩 드 드 아 아 압쳐서 다트 다트 뜻은? 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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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트가 다트야? 뭐 이런 게임이거? 이거는 다트인데 다트 그렇군요 다트 다트 작은 점 작은 점 이걸 연결해야 돼 그누야 네 소리하고 뜻 다트 동그란 점 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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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G O T 소리 다트 다트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네